강산펄판 대대로 말씀하시는 일품인 집안 솜이 깜찍하여 대초민 가부 하나를 들으면 셋을 행하네 날 믿고 막혀지는 목숨인들 백수하서 백수하서 찬나무 아래에서의 맹세 변함없어라 달고 다큰게 기다렸네 서주기를 기다렸네 상사디야 상사디야 이 몸 둘러준기를 기다렸네 서주기를 기다렸네 상사디야 상사디야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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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고하셨어 그대들의 기량을 심사수코 검토했소 발표합니다 탐화 조박통 아원 강병찰 장원 홍기분 경들의 무가급제를 경하하오 그대들의 거는 기대도 크오 이번에 장원한 그대 홍계훈 경에게 특히 시위 별감을 내려 이 왕실 이 군벌을 맡기노니 목숨 바쳐 중성으로 지키라 경에게 이 부검을 내리니 몸을 방패삼아 우리를 지키라 마침내 이 검을 받았네 무르고 지키는 보람으로 장부의 혼백을 다 바치리 지켜봅소서 하늘이여 몸을 방패삼아 님을 지키리 누가 꺾으랴 넘치는 기사 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 두렵고 거칠 것이 없으리라 죽어도 조국을 배반치 않는 우리는 이 나라 지팡이로다 죽어도 조국을 배반치 않는 우리는 이 나라 지팡이로다 믿고 막히소서 이 나라를 목숨 다 바쳐서 지키오리 믿고 막히소서 이 나라를 이 목숨 내던져서 지키오리 상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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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idan 상사가 상사디아 상사:「 마μα